안녕 잘 있었어 또 떠나 보자 카페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아 그 안에서 다 했을 거야? 어린이집 행사 아니면 해볼 만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너 어떤 맛일까요? 응 어? 진짜 그래? 응 그냥 쌈장 넣을 때 물 좀 줄여야겠다, 진기야. 배가 두꺼비가 갔었거든? 이 말대로 쭉 내려가 화장실 있더라. 깨끗한 거. 아, 나무 향이 너무 좋다. 다 써가지고. 장사피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. 아, 매워요 뭐. 아, 끌까? 응, 조금은 꺼. 아, 탄다. 네. 같이 뜰 때, 지금 줄을 떼야 된다고. 말 부름도 안 짜요. 캠핑 나와서요? 힛도 없이 캠핑 나와요? 그, 나는 포항은 별로 안 좋았고. 저도 포항 예전에. 안 좋았던 거 하는 상황이 있고, 약간 그게 있어요. 나는 아기를 맨날 이 사람한테 존나는 휴대폰을 내낙게 했다고. 흡연한 사람에게ered Coronavirus. 둘이 나무 향이 놀랐음은 너무 좋아. 나는 그니까, 이곳은 너무 좋은데 왜 이러지요? 나는 아래에 영어로 이 PM 위치해 보내 좀 하자. 나는 다는 딸 시간에 딱 한 번 더 잘 interact. 나는 정말 좋은데, 나도. 나는 그게 더 coffee. 나는 저의 멋지게 말야, 아니지. 나는 그 맛인지에 대해서 뭐야. 나는 거에요 하자. 나는 단단한 사람들까지 할 수 있는 물건이 할 수 있을 거에요. 나는 나무 향이 할 수 있는 물건이. 나는 그가. 나는 당신의 차이로รู้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맛있겠다 으 살림살 그 하는가 봐 음 그런것 같아요 요기 뭐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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